아기들이 점점 크면 클수록 뚝이랑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100% 확신하고 계시네요 그럴 거 같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바람 피울 수도 있고 사람도 바람 피울 수도 있고 그런 말 하면 안 되나 아하 아 으 안녕하세요. 와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주고 나면 돌아다니는 비거리가 밥대랑 사람들 없으면은 꼭 찾아와요. 주위에서 맴돌고 있으니까 원래 엄청 오래전부터 있었어요. 작년부터 있었어요. 여기 시골이니까 아무래도 풀어놨겠죠. 그래서 몇 개의 맛을 보면은 좀 더 좋아해요. 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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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의 맛을 보면은 좀 더 좋아해요. 그리고 그는 그의 맛을 보면은 좀 더 좋아해요. 먹을 거 찾는 건가? 그러게 배고픈가 보다 그러네 불쌍해 뭐 뭘 주려고 해도 가까이 오질 않으니까 버려진 거구나 어떡하냐 좀 안타까워요 엄청 친한 다솜이도 있는데 맘 편히 와서 쉬지도 못한다는 게 좀 안타깝고 많이 속상하네요 다솜 다솜 비거리 잘 고자하게 도와줘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뻐 또 워이빵 저리 치즈 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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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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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거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10년 한 총 있었고요. 의외로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이나 다른 어떤 기능들은 다 정상이에요. 촉이 당기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치료는 잘 될 것 같습니다.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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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전자 소요중 에어 8개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신경 ını 판단이 불가능합니다. 흠 아쉽네 흠 techn более fuss 비글이도 아빠가 아니에요? 뭐야? 우리 다솜이는 뭐지? 다솜이 능력이 좋아 우리 다솜이 능력 있는 여자야 대단해 대단합니다 솔직히 이제는 누가 아빠인지는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병원 내에서 어느정도 케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친해지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임고자 자택으로 가는게 조금 더 안전인 것 같습니다 2. 인공자택 2. 인공자택 3. 인공자택 4. 인공자택 4. 인공자택 4. 인공자택 5. 인공자택 5. 인공자택